자 여기에서는 there was widespread rumor that he picked up 자 여기는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죠 그래서 널리 퍼진 소문이 있습니다 요 대절은 명사 뒤니까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형용사조 용법이 되어야 되요 자 그래서 그가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널리 퍼진 소문이 있었다 이거는 픽드 아 원래 여기 이디를 빼고 찾아시오 했는데 이거 먹고 못 고쳤네 음 요거는 현재 맞는 상태의 픽트가 들어와야 돼 자 그다음 76번 자 아이 허드 뉴스 자 이것도 명사 되니까 이렇게 수식 들어가야 되요 자 그가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다 근데 i 엔진은 동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헐드로 바꿔 줘야 돼 여기서 헐드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시제 동사 ing 는 동사가 되지 못해 앞에 b 동사가 있어야지만 동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대절은 동사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목적어 명사적인 용법의 대절이 되는 거야 나는 대절을 압니다 그 가 금 시장에서 금덩어리 주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여기도 원래 노잉으로 할라 그랬는데 못 고쳤네 노우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더 천커브고 그 금덩어리 얘가 주었고 명사 뒤니까 이것도 또 꾸며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적 용법의 대절이죠 히 픽 더 배턴 마켓 자 그가 시장에서 주었던 그 금덩어리는 내 것입니다 인데 여기가 이에 더 천커브고 올드가 이게 단수 잖아 그러니까 여기 워가 아니라 워즈로 바꿔 써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 것이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여기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지 더 천커브고 올드 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요 그러니까 워즈를 빼고 워즈를 빼면 그냥 과거 시제 동사가 될 수 있지 어차피 과거 시제 동사랑 과거 분사는 생긴 모습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그는 그 금덩어리를 기부했어 어떤 금덩어리인데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그가 시장에서 주운 그 금덩어리를 대절은 여기서 끝나고 어디에다 기부해 온 거야 자선단체에다가 그가 시장에서 주운 금덩어리를 기부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비룩두하면 비룩두하면 이거 수동태에요 안되겠지 룩포 자체가 수 거야 이게 동사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능동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비룩두니까 안되겠지 그러니까 이디가 아니라 아이엔지 그러면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거야 우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을 찾고 있다 자 81번 이것도 존재구민이겠네요 여기 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요 자 요럴때는 그냥 애니원 누군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요 존재구민이었고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건데 이 대절은 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절인데 하여튼 이것도 접속사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는 꼭 동사가 있어야 돼 아이엔지는 동사가 안된다 그랬지 그래서 픽트로 고치고 자 그래서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그 다음 그 금덩어리 그가 시장에서 주었던 그 금덩어리는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합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비 메이드 오브 뭐뭐로 만들어지다 수동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원래 ing로 눌려 그랬는데 그냥 픽트 또 못 고쳤네 쌤이 좀 실수했나보다 이 페이지는 왜 이렇게 실수한게 많아 자 명사 되니까 또 꾸며 들어가는 형용사제 용법이어야 돼요 자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고 그래서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은 분명히 럭키한 거다 운이 좋은 거다 그래서 피킹이 아니라 픽트가 돼야 돼 여기 응 okay 응 음 공수 어 음 은